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비례 무효표 130만 표 진짜 정신나간 이야기죠. 무효표라는 것은 투표장에는 오셨는데 그게 기표도장을 잘못 찍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인정받지 못한 표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효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오늘 보니까 총선 비례무효표 역대 최다 130만 표 무효당이 제4당인 셈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신문기자들은 뭐 그냥 이 수준 정도죠. 비례대표 무효표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30만 표 전체의 4.4%에 해당하는 것이고 2020년 21대 총선부터 준연동형 비례대표가 도입된 이후 급증하고 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가 도입 이전에 실시했던 지난 18대 20대 총선대는 무효표 비율이 1.6% 2.2% 2.7% 거쳤지만 21대 총선에서 무효표가 122만 표 전체의 4.2%를 기록하고 이번에는 더 늘었다. 여러분 무효표가 어디에 활용되는가 아니까 무효표가 많으면 많을수록 비례해서 유령 사전특별자수를 더 많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효표가 2020년 4.15 총선부터 급증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강조하겠습니다. 무효표가 왜 폭증하냐 무효표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전특별 조작을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안께 더해 줄 수 있는 표수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사전특별 득표수는 조작을 어떻게 하냐 선거인수 기준으로 조작이 됩니다. 이 선거인수에서는 여러분들 정당별 사전특별 득표수 더하기 무효표 더하기 기권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지역구의 조작이 얼마나 일어났겠느냐 이 궁금하시게 되면 서울 예를 들게 되면 세 장당 한 장을 가짜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지금이라도 중앙선관이 홈페이지를 방문해 가지고 여러분 지역구의 여러분들 선거 데이터를 딱 보고 그 가운데서 거소선상이 여러분들 조작이 안 됐습니다. 선거인 투표 당일 투표가 조작이 안 됐습니다. 그 외에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주의 제외국민투표 그리고 동별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다른 후보권은 표를 대해주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제외국민투표 관외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 동별은 모두 다 조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 공 박사님 아니 그 진짜 사전투표자서 어떻게 구합니까 공 박사님 말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자 수가 다 부풀려져 있다는데 그럼 진짜 어떻게 구합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 진짜 이런 구하고 싶으시면 관외 사전투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표가 있으면 그 옆에 쭉 보면 선거인 수가 있습니다. 선거인 수의 4분의 1을 곱하시게 되면 조작표수가 나옵니다. 그 조작표수를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에서 빼면 실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야전문가 도움을 받으실 필요 없이 제2의 제야전문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서울은 세 장당 한 장을 조작했습니다. 경기도는 대체로 네 장당 한 장을 조작했습니다. 부산은 다섯 장당 한 장을 조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자 수의 선거인 수 기준으로 서울은 4분의 1을 곱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그게 조작된 득표수입니다. 경기도는 5분의 1을 곱하면 됩니다. 부산은 6분의 1을 곱해가지고 나온 게 그게 투입된 표수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걸 어떻게 찾아내는가 하니까 전산 조작을 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결국은 전산 조작이라는 것은 규칙을 사용하는 겁니다. 규칙을 사용해서 표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발각이 된 겁니다. 규칙을 사용해서 표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발각이 됐고 여러분 그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도작되지 않는 상태의 복원이 다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여러분들이 이렇게 130만 표나 무효표가 너냐 무효표가 어디에 포함되는가 하는 게 선거인 수에 포함됩니다. 선거인 수 있고 각 정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 더하기 무효표 더하기 기껀표입니다. 그러니까 무효표가 130만 표가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공짜로 뭡니까 위조해서 넣어줄 수 있는 표가 늘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4.15 총선 때도 여러분들 122만 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는 자기 시간을 들여서 사전투표장 온 사람이 얼마나 정신이 나갔으면 120만 명이나 엉뚱한데 기표를 한 겁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투표장에 가시게 되면 약간 경직되고 긴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기표 도장을 찍을 때도 정성들여서 꼭 찍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122만 명이고 이번에는 130만 명이 있다 무슨 뜻입니까 130만 명을 늘려야 조작해서 이러면 될 더불 민주당 후보에게 더해줄 수 있는 표가 늘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마치시고 나중에 낮에는 일하시고 저녁에 여러분 좀 심심하시면 중앙선거관련에 방문하셔가지고 여러분이 혹시 성동구에 사시면 성동구 여러분 방문하시면 그게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좌측에는 거소선상 관외사전 제외국민 그다음에 성수 성동일가 관내사전 당일투표 그 가운데서 사전투표에 들어가고 있는 관외사전 제외국민 동별 관내사전은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선거 인수도 부풀려져 있고 더불 민주당 후보의 표도 부풀려져 있는 겁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거의 만에서 만오천 표 정도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 만에서 만오천 표가 더불 민주당 후보의 득표수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다 여러분들 그냥 찾아내서 그냥 진짜를 구하시려면 엑셀 작업 좀 능하신 분들은 그냥 계산기 사용하지 않더라도 보시게 되면 제외국민 투표가 있으면 제외국민 투표 바로 앞에 선거인 수 투표자 수 더불 민주당 후보의 득표수 제외국민 투표 득표수 국민의힘의 득표수가 되거든요. 거기에서 여러분들 그냥 4분 1 딱 곱하시게 되면 그냥 바로 그게 선관위가 투입한 유령사전투표 다수 위조투표 다수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표를 조작해온 거예요. 그게 다 발각이 된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표를 이렇게 집어넣어준 겁니다. 이렇게 조국 혁신당이 여러분들 어떻게 700만 표를 얻게 됐냐. 표를 집어넣어준 겁니다. 그렇게 표를 보시게 되면 이 문제를 잘 지적하네요. 박주현 변호사가 수많은 무효표는 숫자 맞추기용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지고 더불 민주당 후보에게 위조투표지를 사전 위조투표지를 투입하기 위한 겁니다. 숫자 맞추기 용량만 거치지 않고 사전투표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사전투표지 여러분들 조작 여러분들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한 번 보시죠. 여러분들도 오늘 방송이름 한 10분 보시면 박사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처음에 아이디어는 제이아 전문가가 제시했는데 그걸 제가 소화를 해 가지고 좀 쉽게 풀이한 겁니다. 여러분 예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조작 이전에 더불 민주당 40표 국민의힘 40표 정의당 40표를 받았다고 해봅시다. 무효표 기권표는 제로라고 가정하고 그럼 합치게 되면 선거인수가 120표가 됩니다. 이 사람들이 조작을 어떻게 하느냐 모든 정당의 사전투표자수 가운데 세 장당 한 장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들 윤석열 표가 던져졌으면 윤석열 표도 가져가고 윤석열 표 가운데 4분의 1을 어디다 갖다 바치는 겁니까 더불당 후보한테 갖다 바치는 겁니다. 한동훈이 여러분들 사전투표 했죠. 사전투표 한 장 하면 그 한 장이 국민의힘 함께 가는 것이 아니고 한 장 가운데 3분의 1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터불당 함께 가는 겁니다. 자유통일당 이름 한 표 갔다고 씁시다. 나는 자유통일당을 위해서 표를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사전투표에 한 표를 던졌는데 한 표가 온전히 자유통일당에 가는 것이 아니고 한 표 가운데 3분의 1이 어디로 간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가는 겁니다. 이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에는 세 장당 한 장을 조작했기 때문에 더불당 후보를 지지한 사람 표에서 10표 국민의힘을 지지한 표에서 10표 그리고 자유통일당을 지지한 후보에서 10표 30표입니다. 30표의 유령사전투표 자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거를 선거인수에 더하고 동시에 그 30표 여러분 어디에 더해지는 거 아니까 더불당 후보와 함께 더해지는 겁니다. 40 더하기 30 선거인수는 후보별 득표수 무효표 기권표입니다. 무효표가 많으면 많을수록 장사를 더할 수 있는 겁니다. 무효표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불당 후보와 함께 훨씬 표를 많이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더불당 우리 더불당에 대해서 표를 막 집어넣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효표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모르고 뭡니까 대통령이 뭐죠 사전투표하고 김건희 의사 사전투표하고 한동훈이 사전투표하고 국민의힘 사전투표하고 당직단 다 사전투표하고 바보천치들인 거죠. 다음에는 바보짓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이름 정리한 겁니다. 네 장당 세 장당 한 장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전투표하면 자리세를 내는 겁니다. 통행세를 조폭들한테 이러면 자리세를 갖다 바치는 거죠. 이렇게 이러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효표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겁니다. 무효표. 무효표가 여러분들 늘어난 이유가 거기에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게 이번에 김이수정 후보 이수정 후보 수원정 프로파일러 출신의 이수정 후보 당선자한테 낙선시켰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선거인수 있죠 선거인수 여기에 무효표가 여러분들 무효표가 4,696표가 된 겁니다. 수원정에 14,014만 2,081명이 표를 했는데 그중에 무효표 투표에 참가했지만 여러분들 투표를 잘 못한 기표도장을 잘 못 찍은 표가 4,696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표가 많냐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무효표가 많으면 숱여 넣을 수 있는 표가 많아지는 겁니다. 무효표가 많아지면 선거인수에 비해서 표를 훔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중앙선거관리를 방문하시다가 딱 보시면 이게 여러분들 선관위가 9천억 예산을 써 가지고 공직선거에서 발표하는 가장 중요한 결과물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읍면동 투표구명 선거인수 이 선거인수는 투표에 응한 사람 숫자 더하기 무효투표수 더하기 기껀표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거인수. 그게 무효표가 늘어나면 더 많이 조작해서 더블당 후보 함께 넣어줄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거소선상투표는 손을 안 댔습니다. 이건 정직한 표입니다. 관외사전투표 손을 댄 겁니다. 조작한 겁니다. 국외 부재자투표 손을 댄 겁니다. 조작한 겁니다. 메탄일동의 관외사전투표 조작한 겁니다. 이 밑에 이 흰 여백은 당일투표입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메탄이동의 관외사전투표 조작한 겁니다. 이 밑에 있는 것은 당일투표입니다. 그럼 뭐가 조작됐냐. 더블유주당의 김준혁 후보의 관외사전투표 득표에서 조작이 됐습니다. 국외 부재자투표 조작이 됐습니다. 관내사전투표 메탄일동 조작이 됐습니다. 메탄이동의 1530표 조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공박사께서 여러분들 파격적인 주장을 더블유주당의 김준혁 후보의 관외사전투표 득표수 1176표가 조작이 됐다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까 그러면 1176표 가운데 몇 표가 조작이 됐냐 여러분들 한 번 봅시다. 이 표 계산 여러분들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몇 표가 여러분 조작이 됐는가 하니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에 선거인수 관외사전투표 선거인수 18100표 여기에 나누기 5를 하시기 바랍니다. 5분의 1 3620표가 훔친 겁니다. 김준혁 후보의 관외사전투표 1176표 가운데 3620표가 선관위가 더해 준 겁니다. 진짜 표가 몇 표나 6556표입니다. 여러분 김준혁 후보가 받았다고 선관위가 발표한 관외사전투표자수 1176표가 거짓말이란 겁니다. 이 표 가운데 진짜 김준혁 후보가 받은 표가 6556표입니다. 여러분들 6556표고 선관위가 여러분들 공짜로 대해 준 표가 몇 표인가 하니까 3620표를 대해 준 겁니다. 3620표가 뭐냐 선거인수 18100표의 6분의 1입니다. 5분의 1 5분의 1입니다. 네 장당 한 장을 훔친 겁니다. 국외 부재자 투표는 조작범들에게는 밥입니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국외 부재자 투표 득표수가 371표다. 이게 거짓말이란 겁니다. 이게 가짜란 겁니다. 아니 그게 가짜면 몇 표가 진짜입니까 네 803표에서 5로 나누면 160.6표가 나옵니다. 그럼 161표가 가짜표인 겁니다. 161표를 선관위가 더해 준 겁니다. 그러면 161표를 더해 줬으면 진짜 제외국민투표는 210표인데 김준혁 후보가 진짜 제외국민투표를 210표를 받았는데 선관위가 371표를 뻥치기를 해 준 겁니다. 메탄일동 가보시기 바랍니다. 메탄일동의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가 1489표입니다. 이게 가짜라는 겁니다. 이게 부풀리진 숫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는 얼마입니까 얼마가 이러면 대해졌습니까 선관위가 나쁜 놈이네요. 선관위가 왜 표를 대해줍니까 선관위가 몇 표를 대해준는가 하니까 2765표에 5로 나누면 553표를 대해준 겁니다. 1489표는 가짜 진짜 몇 표 936표입니다. 메탄일동에서 진짜 김준혁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가 936표가 진짜인 겁니다. 1489표 빼기 1489표 빼기 여기 보시게 되면 메탄일동에서 김준혁 후보가 1530표를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를 받았다. 이게 가짜라는 겁니다. 1530표. 그럼 진짜는 얼마입니까 얼마를 선관위가 대해준 게 나쁜 놈들이네요. 나쁜 놈들이죠. 그래서 2764표 나누기 552.8 553표를 대해준 겁니다. 1530표에서 553표를 빼면 진짜가 나옵니다. 진짜가 977표입니다. 김준혁 후보가 977표를 받은 겁니다. 977표를 받았는데 1530표를 받았다고 뻥튀기를 시켜준 겁니다. 여러분 이 무효투표제가 왜 중요하냐 무효투표제가 전부 다 선거인 수에 포함이 됩니다. 무효투표제가 많아지면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더해줄 수 있는 위조투표제 수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효표가 폭증한 겁니다. 2020년 4.15 총선. 이제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겠죠. 어제 여러분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종로구 사례. 이게 종로구입니다. 이 붉은색이 다 이름 뭡니까 사기를 친 겁니다. 국민들한테. 가짜 수를 더한 겁니다. 가짜 표를. 이 선거인 수에는 무효표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무효표가 많아지는 겁니다. 붉은색이 전부가 다 가짜 한 겁니다. 푸른색도 다 가짜 한 겁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청운 효자동 1872표를 받았죠. 더불어민주당 곽상은 후보가 청운 효자동에서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와 1872표. 이게 가짜라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이 곽상은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와 1872표가 가짜라는 겁니다. 그러면 몇 표를 승관위에 집어넣었습니까 서울은 세 장당 한 표를 집어넣기 때문에 4분의 1만큼 여러분도 훔친 겁니다. 3100표. 3100표에 나누기 4. 이 꼴은 775표. 775표의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곽상은 후보에게 대한 겁니다. 더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1872표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니까 775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진짜가 몇 표입니까 1097표입니다. 곽상은 후보가 받은 진짜 청운 효자동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가 1097표입니다. 거기다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유령 사전투표자 수 775표를 더해 가지고 진짜 1097표 가짜 775표를 합쳐가지고 선관위가 1872표의 가공의 수 만들인 숫자를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무효표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무효표가. 사전투표장의 표를 빼앗아 더블당에 더해 주는 방법.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선거인 수의 4분위를 빼앗아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더해 줍니다. 선거인 수 3100명의 4분위는 755표입니다. 더불당 후보의 발표 사전투표 득표수 선관위가 1872표를 발표했는데 진짜는 1097표고 그리고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775표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효표를 늘리는 겁니다. 무효표가 왜 늘어나냐 왜 2020년도 4.15 총선에서부터 무효표가 여러분 급증하느냐 왜 4.15 총선은 122만 표고 이번에는 130표냐 무효표가 바로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건덕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고 조금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 사실과 진실을 밝히게 한 노력이 있어야 더 많은 분들이 깨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1872표가 가짜고 1097표가 여러분 진짜인 겁니다. 선관위가 770 다표를 더해 준 겁니다. 전국에서 모두 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청운효자동에 1872표를 여러분들 발표했는데 이게 다 가짜라는 겁니다. 사기를 국민들한테 다 하친 거죠. 진짜를 구해보니까 1097표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소화하시는 분들은 지역구에 그냥 제야전문가 여러분 도움받으십시오 그냥 바로 방문하셔가지고 엑셀 좀 넣으신 분들은 그냥 서울 같은 경우는 4분의 1 선거인수의 4분의 1이 다 더해졌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경기도는 5분의 1 이렇게 다 더하면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4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